...에서 일어나십시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. 전체 선역! 지금부터 국민을 위해 거행하겠습니다. 절대 부위는 국길에 향하여 잇동 등에! 오늘 나는 사랑스러운 태국같은 부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이어어 몸과 마음을 바쳐 풍정을 할 것에 굳게 하지 마십니다. 바로 애국가 직장을 할 일자리입니다. 하나 둘 셋 넷! 부회들과 백두산이 사로다 할 거롬! 너는 유니 곽하차를 찬물 -" 구호와 상처리 발효왕산 대한사랑 대한유 이리 보라세 모두 모자를 보러주시오 모자를 보러주시오 흥금하늘과 고고 영국의 원자 위동 흥금 바로 당에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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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